안녕하세요 방금 리아 수유 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한쪽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되니까 오한들고 좀 몸살 기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유섬염일까? 하고 지금 걱정이 되는 밤입니다 제발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을 먹고 일찍 자고 내일 펀디션이 어떻게 되려는지 한번 보려고요 심지어 내일 일한다고 추가 근무 신청했는데 아마 취소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미열 증세거든요? 다시 한번 잠깐만 100.7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이제 102.1이에요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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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몸살 기운이 막 머리 띵하고 지금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나는 사랑해요 우유 오ración 너무 즐거웠어? 어디 오셨나요? forking 일즈ina sincerely 이스라엘 알 shall we für đ tenemos 자국 수 after a drink okay yeah you're thirsty here yeah oh yeah someone's hungry i know you drank it all oh no you drank that so fast i'm so sorry mama's gonna keep getting indices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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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왜 이렇게 손질이 안 돼? 왠치도 안 돼. 안 돼? 센터에 찍고 안 돼?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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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리아야~~ 재밌어요~~ 가시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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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고낭터크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유선염이 와가지고 하루 진짜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행히 하루 종이 그냥 잤거든요.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자니까 그 다음날 괜찮아지더라고 열이 떠지면서 이제 그 멍울도 직수 계속 물리니까 사라지고 해서 다행히 병원 갈 필요 없이 낫긴 나왔어요. 지금 한 4개월이 넘게 계속 모유 수유를 해오고 있는데 글쎄요. 단유를 이제 슬슬 생각해볼까 싶기도 한데도 너무 편해서 사실 모유 수유가 이제 적응이 되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어디 밖에 나갈 때 준비물 뭐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이 아기와 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아프고 나면은 단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제가 한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유선염도 여기였고 전몸침 뭐 전몸살 다 이 쪽 가슴이었는데 단유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개고생을 겪어야 얼마나 아플까 사실 걱정이 조금 되면서 단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았으면은 단유차, 단유약, 단유마사지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저가 사는 이 동네에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단유한다고 막 약처방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단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아플 테고 그래서 무서워서 단유를 꿈도 못 꾸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는 리아가 4개월 그 소아과 체크업 받으러 갔는데 그때 사두 소견을 좀 받은 거예요.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약간 한쪽 머리가 눌린 거가 근데 이제 소아과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이제 리퍼를 해주더라고요. 사두는 4개월에서 6개월이 그 골든타임이래요. 리아가 딱 4개월 초반 진입한 상태였고 그 사두증이 약에서 중 사이의 레벨로 나타난다고 저희한테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헬멧을 할지 아니면 셀프 교정을 해볼지 그래서 우선 저희는 헬멧은 애기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셀프 교정을 한 달 시도해보고 한 달 뒤에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 해서 요즘엔 계속 열심히 머리를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리아가 이제 거기에 힘이 생기면서 막 우리가 돌리려고 하면 안 돌려고 하고 막 우리랑 막 싸워 이렇게 막 돌리려고 하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오히려 수치가 나빠지거나 별 이렇게 차이가 없다 싶으면 그때는 헬멧을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골고루 얼마전에 리아 여권을 신청했거든요 도착한거같아요 리아의 패스포트 리아 여권사진 사람들의 당일이 리아 가는상